우리 클래시 여러분들의 무대 너무나 멋지죠?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 해요 지금 현수막 들고 있는 분들 8명이죠? 8명 앞으로 한 번만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 현수막 들고 오세요 현수막 들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 앞에 앉아요 앉아요 무릎 앉아 저 여기 싸운 건가요?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좀 이따세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너무 안 아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사진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와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다 찍으셨나요? 네 됐습니다 이제 빨리 내려오세요 고마워요 자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학생들 아직 소리 지를 수 있는 힘 남아있나요? 네 네 클라시 멤버 다 이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크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클라시 멤버 여러분들이 한 명을 푹 집어야돼요 가장 큰 목소리로 본인의 이름을 말한 학생 한 분만 찍어주세요 자 우리 빠르게 해야 돼서 조금 진정하세요 얘들아 그리고 앞에 사진 찍었던 친구들은 양보해요 이제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본인이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셋 축하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정해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씹어 2명 저는 그.. 한 명이어야 되나요? 한 명? 한 명씩 저기 이 친구가 누구요? 목을 타면 소리 짓는거죠 일어난 친구요? 뒤에 앞에 한 명만 앞에 앞에 네 자 나오세요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다음 멤버 저희 뱅하자 못입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썼는데 나오세요 저는 여기 안경 없으신다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멍제빈 어쩔 수 없네 멍제빈 김성규 멍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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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다 아디다스 저지 아디다스 저지 멍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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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w 부르심나요? 나오세요 보셨나요? 회사 남자부 나오세요 이제 ism 광주 ries relación 목소린 트위드 소리지! 아따라스! 아따라스! 자 이제 한명만 왔다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! 제가 이쪽에 이상하니까 똥머리! 똥머리 나와 학생들 앞으로 오세요! 학생들 앞으로! 앉아주세요! 학생들 앞으로 오고 앉아주세요! 학생들 앞으로 오고 앉아주세요! 반무릎! 있었어? 뒤에!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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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! 여러분 친구들 축하드려요! 더 이상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한 번씩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멋진 무대 이렇게 꽉 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클라씨 우리 걸그룹 걸그룹님께도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힘찬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길 끝으로 하지만 다음에 저희 또 오면 그때도 오실 거죠?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클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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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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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일 Mats 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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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앵쿨 앵쿨 안녕 앵쿨 왜 불러요?